아 아 아 아 아 아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럼 제 퇴사 문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해요 우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아프면 참지 말고 비명이라도 지르세요 전에 말했죠 이렇게 다치면 아야 나도 아프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리고 도움도 받고 그러라고요 잠시 자서 꿍꿍대지 말고 신혜야 선배 두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어 신혜씨가 몸이 좀 불편해서 넌 어 삼중그룹 청립기념 파티가 있어 우깔아이브리 여기 잠깐 신혜 신혜 바래다주러 일부러 온거야? 선배가 직접? 나 회사에 다시 들어가봐야 돼 갈게 갈게 갈게요 뭐야 이번엔 또 너 내가 한 말 뭐 회사 관두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? 안 따먹었어 이 기집애야 얘 너 왜 이래? 얼굴이 이게 뭐야? 난 뭐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니 너보다 내가 더 더 그러고 싶어 무슨 일이냐니까? 그거 알아서 뭐하게 저를 비켜